어..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일단 빨리 해봐! 어? 이건 누구 거야? 저게 뭐야? 누구 거야? 누구 거야? 어떻게 입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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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누구 거예요? 뭐야? 공기 너 아직도 이런 거 입어? 뭐래 저거 내 거 아니거든? 이거랑 그거 같이 계속 줄래? 뭐야? 왜 그래? 언니 완전 반전이다 수영장 같은 데 가서도 래쉬가드 입고 막 그래요? 래쉬가드가 뭐 어때서? 하긴 래쉬가드 입어보고 싶긴 해 나는 잠기지가 않아서 안 입는다기보다 못 입는 쪽이 맞지 거짓말 그게 안 잠길 리가 없을 텐데? 하긴 너가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해 저도 잘 안 잠기거든요? 아 진짜? 그럼 언니도 애기 입은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다 날도 더운데 바다 가서 보여주시면 되겠다 그치 오빠? 나는... 왜? 유만님! 오빠! 유만씨 뒷자리에 같이 타요 빨리 타 무릎 위에라도 앉던가 우유만님의 길이가 연결되었습니다 뭐야 우유만? 너 이 차 탔었어? 우유만! 이번에도 노래 좀 틀어봐 앟.. 엑.. 다 왔다 나 먼저 나가 있을게 네